꼬니 아빠가 오빠가 왔다 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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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사왔어요? 아야야야야야 이건 무슨 선물이야 아구아구? 아구아구? 꼬리야 이게 뭐야? 아우 너무 귀엽다 인형뽑기 인형뽑기 유튜브로 인형뽑기 그거 보더니 결국은 또 사고를 아 진짜 그거 아니거든? 근데 우리 꼬리 관심 없는데? 오 오전 아하하하하 얘는 뭐야? 반은 거북이 반은 공룡인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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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홉 보면서 다이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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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할거야 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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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